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의 주신 지역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아파트 맞으실까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여기 한양 아파트가 이게 한 오래돼서 85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꽤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한가 그거를 좀 궁금해서 전문가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정말 오래되다 보니까 궁금하실 만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멋지시네요 시청자님. 전문가님이 더 멋지십니다. 아, 칭찬받으니까 좋네. 지금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요, 시청자님. 네, 네. 자, 작전역에서 바로 앞에 부동산이시네요. 아, 네. 네, 그러면 여기 좀 거주하시고 계신가요? 네, 제가 여기 거주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10년 이상 여기 계셨군요. 네. 어쨌든 역도 가깝고 살기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복지센터도 가깝고 주변에 있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바로 이제 건너편에 보면 또 힐스테이트, 또 자이가. 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이 또 들어가면서 동네 분위기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입주를 하게 되면 동네 분위기가 더더욱 더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수주를 받아서 분양을 한다는 건 좋은 분위기라는 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한양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은 80년대를 좀 채웠지만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시청자님? 280세대 정도 된다고요. 네. 그래서 세대수가 좀 찍어요. 네. 좀 찍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살짝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하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업성이 확실해 보이는 건 또 응집력이 또 생겨요. 아, 네. 근데 사업성이 좀 긴가민가 하는 것들은 기어, 긴가, 막 이렇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어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사업성이 확실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외지인이 와서 이거 해봅시다라고 오히려 건의를 더 해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한테 누가 뭐 하자, 이렇게 연락 오신 적 있나요? 아니, 그전에 뭐 이사 가기 전에, 한 10년 전에 리모델링 한 번 한다고 주민들이 투표하고 그런 거, 회의하고 그런 건 한 번 있었거든요. 회의는 한 번 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소리소문이 없다는 건 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좀 약간 뒤처진다.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네요, 그럼? 이제 현 상태에서도 긴가민가 하다라는 건 좀 쉽지는 않죠, 시청자님.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 기간을 7에서 10년은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 확실하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사 가려고 그러죠, 뭐. 아, 그거를 제가 단정 지어버리면 제가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제가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이제 건너편에 힐스테이트 자의 계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확실하게 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든가, 시청자님. 네. 아니면 여기 이제 부천 있으시죠, 시청자님? 네. 부천도 요즘 뭐 GTX 호재라든가 호재 개발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중동이라든가 뭐 춘희, 종합운동장역 많이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것보다 한 번쯤은 옮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년 정도 계셨는데, 네. 어쨌든 또 10년 정도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년 뒤에 확실히 되냐, 아니냐, 이게 긴가민가하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안정을 택했지만, 나도 모르게 막연하게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옆에 힐스테이트, 자의 계약 여기에 관심을 제가 한 번 둬보시라는 것도, 어쨌든 이 동네에서의 신축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네. 구축은 시청자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작전을 또 잘 짜는, 백조들이 작전 짜는 아파트, 백조 작전 있죠? 네. 밑에 보면 또 작전 현대도 있고. 네, 네. 뭐 코어롱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선우, 사무, 삼천리. 네, 네. 그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뭐 뉴서울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진행이 좀 더디다, 물론 빠른 단지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무엇보다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진행이 진척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 좀 꽤 걸리겠구나. 아, 네. 그래서 올해 결단, 뭐 결단까지라기보단, 아, 내가 여기로 가야 되겠다, 어디 가야 되겠다, 그걸 올해 좀 마음을 정하시는 해로 하시면 어떨까, 저는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사하긴요, 시청자님. 문의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부천이든, 뭐, 자이 힐스테이트든, 이쪽에 좀 관심 가지시고, 한 번, 뭐, 퇴근 후에 한 번 또 그 동네를 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 하루하루 파이팅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